공평호 안녕하십니까 공평호 tv의 공평호입니다 전남대학교 경제학과를 정년퇴직한 김영용 교수님이 그동안 생각들을 다 모아가지고 민주국가는 당신의 자유를 지켜주는가 자유기업원에서 나온 자유주의 시리즈 77군입니다 민주국가는 당신의 자유를 지켜주는가 마지막 결론 부분이 현재 한국 상황과 관련해서 많은 그런 교훈을 던져주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을 한번 발췌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 또 저의 간단한 해설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제7장 결론은 역사적 교훈과 제한된 정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와 같은 이런 번영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제한된 정부 정부의 권력이 비대해지도록 허용해서 안된다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인류 역사를 돌아보면 몇 가지 의미 있는 사실과 교훈을 얻을 수 있다 첫 번째는 자유와 평등이 두 얼굴을 지녔다는 것이다 자유와 평등에 대한 사람들의 이해도 인류를 야만해서 문명으로 인도하는 기능을 하지만 때로는 문명을 파괴하는 기능도 맡아왔다 사람들이 자유와 평등의 두 가지의 갈등 뿐만 아니고 자유와 평등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그래야 현재의 번영의 주춧돌인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올바른 자유이고 어떤 것이 올바른 평등이냐 자유는 소극적 자유로 사람들이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저마다 사람들이 목표를 추구할 때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노력할 때 간섭이 없는 상태가 바로 소극적 자유다 반대로 적극적 자유라는 것은 정부라든지 제3자가 어떤 사람의 자아실현을 적극적으로 보장하는 것을 바로 적극적 자유라고 한다 소극적 자유를 시민들이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비례적 평등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비례적 평등이란 것은 공헌이나 능력에 따른 배분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 반대되는 말은 수량적 평등 혹은 절대적 평등을 이야기하는 것 똑같이 배분해 줘야 된다 그러니까 민주정이 제대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시민들의 소극적 자유를 받아들여야 되고 비례적 평등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인간의 자유와 평등의 최후보루는 사유재산의 소유라는 것이다 사유재산을 보호해야 된다는 것이죠 김영룡 교수 주장하셨습니다 재산 소유의 안정성이 고장되지 않으면 사람들의 정의감은 무너지고 도덕규칙과 법질서가 동시에 무너지고 결국은 자유와 평등도 무너지게 된다 세 번째는 모든 개인들의 생명과 자유와 재산을 항구적이고 체계적으로 보호하는 국가의 정치체제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것이 민주정이든 군주정이든 간에 개개인의 생명과 재산을 또 자유를 영원히 보장하는 체제가 없다는 것이죠 자유민주적인 생체되라도 약간만 상황이 바뀌거나 시민들이 권력집중에 대한 경각심을 잃어버리게 되면 좁은 회랑을 벗어나가지고 자유민주주의의 외투를 입지만 결국은 독재체제로 언제든지 일탈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중이 소극적 자유 욕망의 추구 단계에서 간섭이 없는 자유와 비례적 평등 공헌과 능력에 따른 평등을 넘어서 적극적 자유를 요구하거나 수량적 평등 결과적 평등 절제적 평등을 대중들이 계속 요구하게 되면 민주정치 체제는 붕괴될 수밖에 없고 국가의 몰락은 피할 수 없고 결국 대중과 모든 사람들은 자유와 평등까지도 잃어버리게 된다 제 간단한 해선은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소극적 자유와 비례적 평등이라는 부분에 만족하지 않고 적극적 자유를 주장하고 모든 사람이 똑같이 대우를 받아야 된다는 절대적 평등을 계속해서 요구를 하고 이렇게 하면 민주정치 체제가 유지가 될 수 없고 궁극적으로는 자유와 평등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국민들이 계속해서 정치권력에 의지하고 정치권력의 힘을 키워주고 정치권력이 재원을 가지고 배분해주는 분배해주는 것에 계속해서 요구를 하게 되면 그 민주정치 체제는 과거가 어땠든지 관계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는 굉장히 엄중한 경고입니다 네 번째는 어떤 정치체제에서든 간에 권력의 견제 및 균행장체의 존재와 그 정밀성과 경고성이 개인의 생명과 자유와 재산을 보호하는 강력한 수단이 될 수 있지만 정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정치라는 것은 인치를 벗어날 수 없다 김영룡 교수의 주장은 집권 세력이 자신들의 이익과 가치와 이념에 따라서 국사를 전행할 수 있는 영역을 아예 제거하는 것이 최선이란 것이다 가장 최선이 뭐냐야 정부 영역이 극히 한정된 제한된 정부 리미티드 가버먼트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유지해야 된다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계속해서 정치의 영역이 커지는 겁니다 정치의 영역이 커지게 되면 정치가에서는 정치라는 것은 인치이기 때문에 여론에 흔들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치 권력을 지은 사람들의 욕심에 흔들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유와 평등을 유지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제한된 정부가 대단히 중요하다 예를 들면 민주정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지를 김영룡 교수가 이야기하는 민주국가는 당신의 자유를 지켜주는가 304쪽에서 민주정치가 어떻게 몰락하는 걸 한번 여러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 주는 바로 이 메시지입니다 정권은 대중의 요구에 영합하고 자신의 이익을 챙기면서 대중과 함께 민주정을 타락시키고 국가를 추락시킨다 이게 우리 사회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대중과 국가 권력이 야합해가지고 선대의 그 피와 땀과 헌신과 눈물을 통해가지고 희생을 통해서 얻어낸 민주정치가 지금 흔들리는 겁니다 단기적 이익에만 관심을 가진 대중이 어리석은 선택을 함으로써 자신들의 삶을 망가뜨리는 것이다 결국 민주정치 체제란 것은 무지와 단기적 이해를 넘어설 수 없는 대중과 이것을 이용하는 정치인들에 의해서 몰락의 운명을 피하기가 쉽지 않다 즉 민주정치는 대중이 정치인들과 결탁하여 대중영합적 민주정 포퓰리즘적 민주정으로 기울게 됨으로써 스스로 붕괴된다 그 과정에서 국가는 정권의 수탈 대상으로 전략한다 보통 양식이 있는 시민들은 정권의 수탈 대상으로 그냥 전락하고 만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인들도 문제지만 각성한 계몽된 시민들이 소극적 자유와 비례적 평등 자꾸 공짜를 요구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공짜를 요구한다는 것은 국가 권력을 계속 강화해 주는 것이 국가 권력이 강화가 되면 정치라는 것은 인치에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전행을 휘두르게 되고 보통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들을 약탈하는 그런 도구로 탈바꿈하게 되고 결국은 보통 대다수의 시민들이 자유와 평등을 잃어버릴 수 없다 대의민주정의 타락을 막고 개인의 자유와 평등을 보존하고 국가의 수명을 최대한 연장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국가의 기능을 최소한으로 제한하는 제한된 정부의 시련이란 것이다 정부의 막강한 권한을 인정하면서 이것을 견제하려고 하는 제도적 장치를 아무리 잘 만든다고 하더라도 정치는 인치를 벗어나지 못하고 결국 타락하기 때문이다 참 우리 사회에 주는 메시지가 너무나 큰 울림이 있는 메시지입니다 정치인들이 권력을 놓고 다투어 싸우는 것은 인격이 특별히 낮아서가 아니라 권력에 따른 물질적 정신적 이득이 막대하기 때문이다 제한된 정부를 실현하는 것이 최선의 길이다 제한된 정부는 물론 헌법을 통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헌법을 그런 방향으로 개정한다고 해서 제한된 민주정체의 보존과 유지가 항구적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이를 실제 운용에 적극적 또는 소극적으로 관여하는 인간들에 의해 다시 의존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정말 요즘엔 다들 오래 사니까 자기 세대를 고생의 길로 밀어넣지 않고 아이들 세대를 비참한 상황으로 밀어넣지 않으려면 국가 권력을 키워주는 그런 일을 대중들이 해서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럼 국가 권력을 키워주는 일이 뭐냐 지금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공짜를 그냥 달라고 요구하고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부분이 해소되지 않으면 국가 권력은 비대해질 수밖에 없고 그건 결국은 자유와 평등을 파괴하고 결국 가난의 길로 고통의 길로 고난의 길로 밀어넣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여러분에 소개되는 민주국가는 당신의 자유를 지켜주는가 결론은 지켜줄 수 없다는 겁니다 몇 가지 특별한 조건 시민들이 적극적 자유를 원하지 않고 소극적 자유에 만족하고 또 결과적 평등이 아니고 비례적 평등에 대해서 만족하고 그리고 제한된 정부만이 번영으로 가는 길이다 이렇게 믿는 시민들이 다수가 돼야 그때 이제 유지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유민주정치체제를 유지하는 것은 좁은 해랑에 있는 아슬아슬한 일이다 자칫 잘못하면 그냥 탈출해가지고 독재체제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정말 한국인들에게 주는 울림 있는 메시지를 담은 책입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ania 공병호 tv의 공병호 DJI 전국의 공병호 precisa Sergei 전국의 일지考에 를터